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페이스랑 바디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번에 메인으로 쓰는 것은 바디용 장비로서 핸들이 두 개 달려 있고요. 그 중에 하나는 팔이랑 허벅지 그리고 하나는 복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페이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데프스의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스킨 타이트닝이랑 리프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런칭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